오늘은 부의 추월차선 완결판 언스크립티드라는 책을 가지고 수동급여 항아리에 돈이 늘 넘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언스크립티드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소득, 여기서 수동급여 항아리가 표현한 건데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MJ 드마커는요, 머니 시스템에서 나온 돈은 세 개의 항아리로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세 개의 항아리를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의 돈을 굴려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노는 돈 항아리입니다. 두 번째는 집 항아리, 세 번째는 수동급여 항아리입니다. 이 세 개의 항아리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노는 돈 항아리입니다. 이 노는 돈 항아리는 확정 수익을 바라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의 선택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항아리입니다. 즉, 이 항아리에서는 뭔가 내가 돈을 막 불리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일단은 돈을 놓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냥 돈이 놀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것은 뭔가 수익률을 쫓기보다는 내가 미래에 하게 될 어떤 선택들을 위한 임시 거처이다. 돈들의 임시 거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돈들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품성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항아리들의 더 많은 돈을 채우는데 이용되어야 한다고 MJ 드마코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는 돈 항아리는 돈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미래의 어떤 순간에 쓰이기 위해서 머무르는 항아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집 항아리입니다. 이 집 항아리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집을 어떤 모기지도 없이 소유하는 것에 이용되는 항아리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 혹은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집에 아무런 부채나 빚이 없이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돈을 넣어놓는 항아리가 바로 집 항아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말 그대로 집에 껴있는 부채라든지 융자 같은 것을 갖는 데 쓰는 항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집 항아리죠. 세 번째, 세 번째는 수동급여 항아리입니다. 갓본 탈출에서 가장 중요한 항아리입니다. 청구서를 해결해주고요. 라이프 스타일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면 항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항아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는 항아리가 바로 이 수동급여 항아리입니다. 이 수동급여 항아리는 잘 만들어 놓아야지만 여러분들은 일하지 않고도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빚문제, 융자 이런 것들을 갚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동급여 항아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눠볼 건데요. 이 수동급여 항아리에는 여섯 가지가 있다고 MJ 등록한 얘기예요. 첫 번째는 주식 배당이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투자 신탁 배당입니다. 세 번째는 마스터 합자회사 소득이고요. 네 번째는 채권 이자입니다. 다섯 번째는 대부 이자이고, 여섯 번째는 관리 운영 배분입니다. 그래서 주식 배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식에 투자했을 때 배당금을 주죠. 그 배당금을 받는 걸 얘기하고 부동산 투자 신탁 배당, 그리고 마스터 합자회사 소득 이런 것들은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어떤 내가 회사에 돈을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채권 이자는 내가 채권을 사게 되면 정해진 기간에 이자가 들어오게 되죠. 그 채권 이자를 얘기하는 거고 다섯 번째는 대부 이자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 돈에 대한 대가로서 이자를 수령하게 되죠. 그것을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는 관리 운영 배분입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이자라든지 소득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분하면서 얻게 되는 수익을 얘기하는 거죠. 수동급여 항아리는 크게 여섯 가지가 있다. 물론 이 말고도 또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엠제이 드마코는 이 언스크립트라는 책에서 이 여섯 가지 수동급여 항아리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동급여 항아리가 어떻게 하면 늘 차고 넘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운용법. 수동급여 항아리를 늘 차고 넘치게 만드는 일곱 가지 칠 때 원칙이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수동급여 항아리를 우리는 늘려나가고 더 키워놔야 되는데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곱 가지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 법칙들이 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 임대의 법칙입니다. 임대의 법칙은 임대료를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동산이라든지 혹은 어떤 공간을 빌려줘서 거기서 임대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수동급여 항아리를 넘치게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월세를 받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수동급여 항아리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번개의 법칙입니다. 번개처럼 빠른 현금화가 가능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투자를 하시게 될 때 이 투자금이 언제 회수될 수 있는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투자금이 언제 회수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투자를 해야 할지 혹은 그만둬야 할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MJ 드만큰 어쨌든 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에 현금화가 가능한 곳에 투자해야 된다. 그런 곳에 수동급여 항아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말의 법칙입니다. 세계의 금융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투자원금도 건재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즉, 여러분들에게 정말 전세계적인 위기 정말 전세계의 금융시장이 완전 폭삭 무너지는 그런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투자원금은 늘 그대로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위험한 투자 세계 금융시장에 폭삭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이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원금 선출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원금을 모두 잃어버리는 결과 맞이할 수 있거든요. 세계 금융시장이 무너지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인 거잖아요. 나만 잃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잃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내가 한 특정한 선택이 그 선택으로 인해서 원금을 잃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번째, 3.3의 법칙입니다. 3개월 미실현 이득이 3년 배당 이상일 때 팔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3년 배당 총액이 만약에 천만원 투자했을 때 백만원이다. 이러면은 만약에 내가 한 달 만에 혹은 3개월 만에 삼백만원 백만원 삼백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게 됐다. 그것이 주가가 오르든 간에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그럴 때는 그때는 팔아라는 거예요. 팔아서 수익을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떤 거에 투자해서 내가 이거 언제 팔아야 될지 고민되실 때는 이 3.3의 법칙을 기억해라. 3년 배당 이상의 수익을 내가 가져다 주면은 그때는 그것을 팔아서 일단 차익을 실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아크바 제독의 법칙입니다. 이 아크바 제독은 뭐 스타워즈에 나오는 거라고 해요. 저는 스타워즈를 안 봐가지고 정확하게 모르는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다? 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뭐 대사가 있나봐요. 그때 이제 그 외침을 듣고 배당 함정에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가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하면 혹하기 쉬운데 그 기업이 왜 배당을 많이 주는지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주는 건 아닌지 그 해에만 특별히 주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배당을 주는 안전적인 배당을 가져다 주는 그런 기업에 투자해서 배당 수익을 받아야지 특정한 요인으로 인해서 그 해에만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곳에 투자하시면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된다. 내가 올해는 내가 올해는 10% 배당 수익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1%밖에 안 준다고 하더라. 이런 데는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크바 제도의 법칙 배당 함정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1%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그 돈을 누군가에게 맡기면 자산관리 수수료를 줘야 되죠. 근데 그 수수료가 1%를 넘는 곳에는 주지 말라는 겁니다. 1%가 마지노선이고 1% 미만인 곳에 여러분들의 그 돈을 맡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뭐 2% 3%를 준다. 연 2% 3%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수수료가 너무 큰 곳에 투자하기보다는 그럼 여러분들의 그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수료의 그 수수료율의 그 한계는 1% 1%가 넘어가는 투자처에는 투자하지 마라. 일곱 번째 타조의 법칙 수익률의 머리를 받고 위험을 못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은 다른 상품에서 지나치게 높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지하철 뭐 전단지에서 보실 수도 있고요. 인터넷 광고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률 때문에 뭐 몇십 퍼센트 수익을 준다. 이런 거에 혹하지 마시려는 겁니다. 시장 수익률 이상 준다는 것은 무조건 위험이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 이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광고 전단지에 보면은 원금은 절대 안전하다. 원금을 보장해준다. 뭐 이런 식의 멘트로 고객들이 현혹합니다. 그런 것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도 뭐 첫 번째 제 책에 썼습니다만 저희 아버지가 30%를 준다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이제 사기를 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타조의 법칙을 위반했기 때문인 거죠. 수익률 30%를 준다고 와 대단한데 하고 투자했다가 위험을 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수익률만 보시고 수익률에 혹하시면 안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동급여 항아리에 돈이 늘 넘치게 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언스크립티드라는 책을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언스크립티드 긴 시간 동안 책을 리뷰해봤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MJ 드마코의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루빨리 이 항아리들을 만들고 경제적 자유 수동적 소득들을 늘려나갈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